사극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점은요, 전국 일주를 하며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을 수 있고 가보지 못한 관광 명소, 우리나라의 아름다움, 한복. 한복 체험. 역사를 알 수 있는 그런 값진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요, 집을 못 가요. 서울을 가지 못하는데. 나는 여행이 끝났는데 계속 여행하래. 맞아. 여행이 끝났는데 4박 5일 여행을 왔는데. 난 맛집을 먹은 만큼 다 먹었는데. 이제 집에 가야 돼요. 집을 안 보내줘요. 계속. 하지만 우리 현장은 너무 즐겁고. 그래, 그렇게 집을 못 가지 마. 현장을 딱 온 순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치? 엄마가 그런 표정 지지 말아야지. 이게 우리 게. 손가락 좁혀요. 좁혀. 아, 죄송합니다. 갑자기. 전 단호예요. 너의 이름은 뭐니? 강산이에요. 저희 스태프들은 피바 이름으로 만들어 주셨답니다. 당연히.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산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노잼이다, 너. 강. 강하고. 단. 단단한. 산. 산 같은. 남. 남은 뭐야? 산 놈? 강단 산 놈? 강남. 바보야. 집 갈 때가 되나 봅니다. 아빠한테, 아빠한테 말했지? 힘들지 마, 나 화이팅. 힘들지 마, 나 화이팅. 힘들지 마, 나 화이팅. 야, 정은아 그거 불려주지 마. 잘 쓰는데? 좋아. 돌아볼 때 약. 더 더 더. 더 더. 아, 이렇게 해가면 어떤 거. 그러면. 여기 갈게. 여기 갈게요. 정면에서. 단호. 단호가. 한 번. 한 번. 여기. 그렇지.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저기. LesCC with the 구 Freeze. 방금요? 월 movies believe in love. 원朗아버이 입격하셨던데요? 월PULIGHT after his budget duration. 월아버이. 월아버 찍는사람이 오랜? 왈도. 제가 이왕원 식구들 생일은 매번 챙기는데. 안 만들어. 식구같은 거. 뭐야? 둘이 나 기다렸어? 아이 좀 더 일찍을 걸그네네 말 좀 해주고 하면 안 되겠어 자꾸 웃겨 놓으시나 아 예전부터 갈게요 그래 아 2, 2, 3 뭐 하는 거야? 혹시 나주댁이 나와있나 하고요 편하지 않았나? 왼손잡이 아닌 게 다행이잖아 양손이잖아 어? 나 이것 때문에 사수 때문에 사수 때문에 오른손잡이를 바꾼 거야 지금? 꽃선비 때문에 사수 때문에 오른손으로 바꾼 거야 지금? 지금 사수 때문에 오른손으로 바꾼 거야 너? 유아오라고니 원래 왼손잡이인데 사수 때문에 오른손잡이를 바꾼 거야 그래? 어 원래 왼손잡이인데 꽃선비를 위해서 오른손잡이를 준비할 때부터 연습을 했대요 형 학원 어디 갔다 했지? 젓가락 칼 학원? 젓가락 칼 학원 어디 갔지? 강남에 거기 이거 못 빠지면 안 된다 이거 못 빠지면 안 된다 이거 못 빠지면 안 된다 젓가락질 학원이 어디 있냐 아 진짜 재밌어 재밌어 잘된다 아 아 fucking 말해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